한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죠. 바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과 IQ를 비교를 했는데 IQ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쉽게 그동안 측정했던 부분이 IQ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수학 선생님이 테드 비디오 1200만 뷰를 기록한 앤젤라 더그와스 선생님입니다. 미국 심리학 분야 최고 권위자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10년이 넘는 동안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그 연구 결과로 단 하나의 요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요소.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계속해서 증명되고 점점 유명세를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학술 저널에 기고되었고 미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뉴욕타임즈, 보스턴 글러브, 포브스 이런 수많은 언론에서 연구 결과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2013년에 이수학 선생님은 결국에 천재들의 상이라고 불리던 메가더 재단의 메가더 펠로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선생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백악관, 세계은행,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 아시죠? 그 다음에 미국 미축구협회, NFL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팀들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교수님으로 계시죠? 목표 달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이렇게 큰 태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뭐냐? 그 요소가 뭐냐? 그 연구 결과에서 밝혀낸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그릿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투지, 집념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요. 근데 이것은 약간 동사형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열정을 계속 가지고 간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런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릿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에 테드 강연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고 버락 오바마와 전 연준 위원이죠. 제니 렐런 연설에 의해서 이 그릿 연구 결과가 인용되면서 심리학 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 스포츠 다양한 분야의 이 그릿 열풍이 불러 일으켜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뭐 하버드에서 하버드 심리학과인가? 거기를 수석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큐,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릿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하드코어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사람들 뭐 갖고 있다고요? 그릿. 미국 고등학교 미식축구부 선수 중에 목표를 달성해내는 사람들 뭐 갖고 있다고요? 그릿. 셀즈맨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과 높은 사람들 뭐 갖고 있다고요? 그릿. 그러니까 거의 이 책이 다 사례예요. 엄청난 사례들이 쏟아집니다. 왜냐?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그릿이라는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엔젤라 덕워스를 다 알잖아요. 그릿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8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릿은 변할 수 있는 특성이다. 그럼 이거 그릿을 어떻게 키우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키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그릿을 올리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저는 그릿 점수를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이 MBTI보다 더 중요한 그릿 점수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이 책에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던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9점 이상이어야지 상위 1%입니다. 이 책 전체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뽑는다면 이 8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릿 테스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테스트.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제 얼굴이 있네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걸 들어가겠습니다. 제 얘기도 있고 이거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블로거 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그릿 자가 테스트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10으로 나눠보아라. 그것이 당신의 그릿 점수다. 그래서 그릿 점수는 5점부터 1점 그릿 전혀 없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점수가 높지 않은데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10년 넘게 연구했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4.9점에 가까울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이게 1점이면 그냥 그릿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에 제가 옛날에 그릿 테스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100분위수 10% 그릿 점수 2.5점에다가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몇 점이냐? 4.9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해요. 이 책에 나온 그릿 테스트 점수로만 보면 저는 성공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표 자체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진 것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그릿 점수 5점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 것에 소홀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것이 그릿 테스트 목록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할래. 그냥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릿 테스트에 이런 기준이 있는지 몰랐을 때는 어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계속 홀리는 거야. 기존 것에 소홀해지고.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 아이디어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아이디어를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1번 항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5점일수록 높다, 좋다 그랬죠? 그럼 내가 5점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그냥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이 돼도 나는 실망 안 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가 있어요? 난 포기가 되는데. 그럼 그냥 포기 안 하는 거야. 세 번째,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종종 있다. 그렇다면 점수가 낮잖아요. 나는 5점짜리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노력가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노력가야. 어, 나는 노력가야. 5번,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몇 년 동안 했죠? 5년 동안 했어요. 지금은 뷰티랩이 된. 이것을 지금 얼마 동안 했죠? 1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을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억지로. 옛날에는 어땠냐면 아, 나는 이런 거는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끝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끝내기 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아이디어에 이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앤젤라 덕워스가 6번에서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는 것이 그릿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심지어 10가지 항목 중에 10%나 차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에 이끌리더라도 이끌리지 않고 그거에 집중할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한다. 일곱 번째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관심사를 귀를 닫는 거예요. 관심사가 바뀔 것 같아도 그냥 그래 그건 최고의 방법이야. 너는 너의 방법이야. 나는 내 갈 길을 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5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그렇게 12개월을 살았어요. 그쵸? 1년만 살면 점수를 다시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점수가 아예 바뀌어 있어요. 저는 지금 수영을 시작한 지 23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5개월 된 거죠. 근데 매일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너무 아프거나 이러면은 못하죠. 근데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냥 관심사를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요. 여덟 번째 나는 성실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나는 성실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성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걸 선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걸 선택해요. 이거에 대해서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 점수가 낮아진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사로잡혔다가 관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좌절이 있을 때 그릿을 보는 거야. 이거를 86페이지 접어놓고 그냥 펴서 보는 거예요. 도서관 가면은 이거 복사해 올 수 있잖아요. 이거 86페이지 한 장만 복사해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하고 실망하는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쉽게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가한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력가인가 나는 노력가가 될 것이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걸 뽑아낸 거죠.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릿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에서 정답을 먼저 찾고 그것에 맞춰서 나를 살았어요. 이 책도요. 세상에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있지만 이렇게 정답이 띵 나와있는 자기개발서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구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수많은 케이스를 확인한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한 권의 책에 있는 경우는 더더욱 흔치 않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테스트로 나와있는 경우는 더 흔치 않고요. 거기에 이 답대로만 내가 5점을 전부 다 기록할 수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는 것도 그런 책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이 그릿에 너무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한 번만 빌려보세요.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보시고 만약에 나는 설득이 안 돼. 이 그릿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설득이 안 돼. 그러면 이 책을 읽으세요. 그럼 수많은 사례와 증거들과 연구 자료들과 뇌과학적, 심리학적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버드 출신의 천재 심리학자보다 더 뛰어난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확률 상위 1%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답을 찾기가 어렵지 답을 정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 또 한 가닥 하잖아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총 12년을 한 가지 일에 수능이라는 아주 깔끔한 목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동안 한 방향으로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온 경험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이미 있다. 포기하지 않는 12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 정도 기간을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앤젤라 더거스가 책의 마지막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천재라는 것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부단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릿을 가지기만 한다면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책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이 요소 그릿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의 그릿 점수를 한번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